이제 박수 세 번 한번 쳐볼게요 방글 세 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세번 시작 맞아요 박수를 세번 칠건데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쳐 볼거에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칠거냐 방글방글 방글방글 요렇게 하면서 뭐 2016 자, 우리 어르신들 해 볼게요 시작 방글방글 방글방글 오늘도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시작 그다음에 우리가 옆 사람한테 윙크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옆다를 눕는후에요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짱짱 옆사람을 늘면서 손이랑 같이 시작 빰やり 이렇게 kami가 바래를 만들어 보ら시는 거예요 옆사람 옆구리를 찔러 주실 거예요 빈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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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게요 시작 삐뜰 빈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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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każ야Kit 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반짝반짝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 반짝반짝반짝반짝 가볼게요 시작 반짝반짝 그렇죠 마지막은 우리가 웃으면서 끝낼 거예요 벙글은 안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어떻게 하냐? 벙글벙글 벙글벙글 잘했어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는 준비 시작 시작 치 sık자 벙글벙글 벙글 깜짝달ость 깜빵이다 깜rus 안녕하세요 비틀 smelling 비틀 하자 반짝반짝반짝반짝 벙글벙글 이 NXT 한번 더 웃어주세요 파아아아아아아앙 자 옆사람에서 이야기 해보세요. 웃으면서도 사세요. 웃으면서도 사세요. 웃으면서도 사세요. 웃으면서도 사세요.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